샐러드의 주재료인 로메인 상추를 먹고 장출혈성 대장균인 이콜라이에 감염된 환자가 미 전역에서 40여 명이 발생하면서 추수감사절 식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연방보건당국은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산 로메인 상추가 이콜라이에 오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소비자들에게 살리나스산 로메인 상추를 사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경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부터 이콜라이 감염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위스콘신, 오하이오, 캘리포니아, 메릴랜드, 펜실베니아 등 16개 주에서 40여 명이 감염됐고 이 중 28명은 증세가 심각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.